2021년 9월 11일 Start! Go! 공포방송 No.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바로미 제보를 받고 온 곳입니다 제보를 받고 온 곳이고 유폐입니다 한번도 안 왔어요 귀곡성 귀신의 울음소리 흘리는 걸 조심해야 된다 예예 각피해를 조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이죠 토요일 생방을 틀 때는 무당분이신 마고회야쌤님 그리고 박수무당이신 백화쌤을 모시고 흉가를 갈겁니다 오늘 방송을 틀 때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와.. 미치겠다 계십니까? 와.. 완전 난장판이구나 감기좌우의 줄임대 감기좌우의 줄임대 뭐야? 이거 뭐야? 통제비용.. 식당이었나..? 식당인가..? 아직까지 특별히 이렇다 할 뭐가 있다? 그런 건 안 느껴져요 저거 한 번 해봤는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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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사진이 있어.. 왜 사진이.. 왜 사진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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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더러운데..? 엄청 더러워.. 엄청 더러워.. 계세요.. 계십니까..? 여러가지.. 다섯.. 이렇게.. Speech.. 미니.. 안쪽.. 다시.. 다시.. 총.. 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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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짓에 조금 뭐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뭔가 느껴지기 시작해요 코울 선자국은 여러분들.. 원래 서.. 코울 선자국은 여러분들.. 원래 서.. 저 소리때문에 놀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증폭기 소리가 너무 듣기 거북하십니까? 증폭기 소리가 조금 그렇습니까? 증폭기 빼드릴까요? 자꾸 거슬리시면 증폭기를 빼드릴게요 여러분들 증폭기 소리가 너무 크.. 좀.. 너무 크.. 저에게 들리십니까? 저에게 들리십니까? 저에게 들리십니까? 저에게 들리십니까? 혹시 들리십니까? 제 얘기.. 저에게 들리십니까? 한 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어디 계세요?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 누가 있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잠깐만요 여기 계세요? 여기 계십니까? 잠시만요 우리 얘기로 하면 안될까요? 예? 우리 얘기로 하면 안될까요? 예? 나쁘신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들.. 잠시만요 뭐야? 뭐야? 뭐야 이거..? 헉! 어디있어..? 여기가 전기! 어지러워 저한테 방금.. 뭐야 이거..? 그놈 아니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어르신 혹시 저한테 무슨 말씀이라도 해주십시오 저한테 무슨 말씀이라도 해주십시오 저도 이제 금방 가보겠습니다 저한테 무슨 말이라도 해주시면 안됩니까? 당군지를 왜 가져가..? 나한테 그런지.. 이렇게 정리하게 생각하시면 안 될까..? 좀 잘하는거에요 다행이다.. 성격에 있어.. 네.. 젊은.. 자 여러분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내일 헤어와쌤하고 박순부당이신 그분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크게 무리하지 않고 내일 레전드 방송 우기에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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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진짜. 또와. 또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